지금 계신 5층 갤러리에는 아이오닉과 i4t, 맥스크루즈와 WRC 출전 차량 i20까지 개성과 열정을 표현한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는 WRC종과 고유의 튜닝 기술을 선보이는 트윅스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3년 WRC 대회를 떠난 뒤 11년 만인 2014년 다시 WRC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2014년 3월 3차 멕시코 랠리에서 3위를 차지하며 첫 포디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8월 9차 독일 랠리에서는 현대자동차 WRC팀의 두 드라이버가 나란히 1, 2위로 골인하며 고성능 차량에 대한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i20 차량은 실제 차량의 레플리카 모델로 탑승뿐만 아니라 VR을 이용해서 가상주행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전시를 통해서 고객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발전에 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실험정신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트윅스 라운지에서는 현대자동차 커스터마이징 브랜드인 트윅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오른편엔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휠과 컬러 패턴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제 왼편엔 차량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튜닝 용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트윅스의 의미인 튜닝은 혁신이자 표현이다를 가장 잘 나타낸 공간입니다.